스웨덴에서 온 여성 컬링팀은 신이 나는 듯 웃으며 인천공항의 로비를 누빕니다. 그러던 중 생각났다는 듯이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가는데요. 그때 인천공항의 바깥으로 나온 컬링팀은 당황한 기색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웨덴인 마리에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인 마리에 린데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컬링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가 컬링을 배우게 된 계기는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심심해서 친구들과 컬링을 배우러 다녔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니 저희는 하나의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선수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전업선수로만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른 일도 병행해야만 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기에 체육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어도 컬링을 놓을 수는 없었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언젠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나 그건 저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국가대표팀과 저희의 실력에는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국가대표는 꿈도 꾸지 않던 저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배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한참이던 그때 저는 한 팀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성팀이었죠. 한국팀이 컬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던 나라가 잘하니 뜻밖이더군요. 생각보다 리더의 역량이라든가 정확도가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운으로 이기는 선수들도 간혹 나타나고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운이 아닌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컬링 강국이라고 불리는 제 나라 스웨덴을 이겼을 때는 정말 놀라서 탄성이 나올 지경이었죠. 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한국에게 진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과 컬링팀에 대해서 찾아봤었습니다. 그때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컬링팀이 만들어진 계기가 저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계기로 만들어진 팀이 국가대표까지 되다니 저는 고민 끝에 팀원들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을 해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니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것이 어떠냐고 말이죠. 팀원들은 모두 좋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컬링 강국의 나라를 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팀원들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한국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더군요. 뜬금없이 한국을 말하니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팀원들에게 한국 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한국 컬링팀에 대한 이야기와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등장한 이 팀이 다른 강팀들을 이겼다는 사실이었죠. 저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국가대표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조되었는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죠. 솔직히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스웨덴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니 어느 정도 발전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직업이 있었기에 휴가 시즌에 맞추어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죠.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웨덴의 여름을 생각하고 온 8월의 한국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더운 곳이었죠. 비행기와 공항 안이 쾌적해서 바깥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순간 얼마나 덥던지 숨을 쉴 때마다 열기를 흡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원인 그레타는 정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이 맞냐면서 제게 따져 묻기까지 했죠. 하지만 틀림없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한국이 맞았습니다. 저는 맞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는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저희 팀은 버스에 타자마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원하고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버스를 탑승하기 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알 수조차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버스가 언제 올지 대략적으로만 생각하며 항상 기다리곤 했었는데 한국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기차역을 향해 순조롭게 가는 것임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를 가도 기차역에는 노숙자들이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기차가 굉장히 더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이 기차까지 시원하게 유지할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걱정이 끊이지 않던 저희는 청량리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편견을 깰 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후줄근한 느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건물의 바깥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현대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는 큰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모르고 그 옆으로 들어갔다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의 정체는 백화점이라서 일찍 온 사람들이 있으면 쇼핑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기차역으로 다시 달려가야만 했지만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기차에 탑승했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버스처럼 기차 안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차는 생각했던 외로 굉장히 깔끔한 시설을 지니고 있었죠. 기차의 상태를 보고 안심이 되었는지 지쳐있었던 팀원들은 하나 둘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피곤하긴 했으나 잠을 자면 짐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이런 기차 안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고가 상당하거든요. 한참 잠을 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기차를 둘러보고 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괜찮냐고 하면서 피곤하면 한숨 자라고 해주더군요. 저는 짐을 가리키며 짐이 많아서 저까지 자면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디서 내리냐고 했습니다. 제가 의성역에서 내린다고 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죠. 사실 저는 왜 물어보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증이겠거니 싶었죠. 그리고 창밖을 보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던 저는 그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은 직원이 저를 깨우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웃으면서 의성역에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저는 화들짝 일어나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모두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짐을 가지고 내렸으나 다행히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제가 잠들 것임을 알고 미리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상냥한 직원 덕분에 저희는 의성군에 잘 도착할 수 있었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서울에도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의성군으로 갔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의성군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고향이기도 하고 컬링센터의 빙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의성군을 택했던 겁니다.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희는 예약했던 시간에 맞추어 컬링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빙질 상태를 보고 놀라게 되었죠. 컬링은 다른 동계올림픽 종목처럼 빙질 즉 얼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센터의 빙질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연습을 하는 내내 저희는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색다른 환경은 저희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컬링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문제점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직원분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죠. 의성이라는 이 작은 곳에서 국가대표가 길러졌다니. 저희는 의성에서의 며칠의 경험을 뒤로 하고 사심을 담아 서울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서울을 갈 때도 기차를 이용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기차를 탔음에도 직원분이 티켓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기차를 타면서 티켓 검사를 항상 했는데 한국은 기차를 몰래 타는 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믿는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의성이 훈련을 위해 완벽한 곳이었다면 서울은 즐기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수많은 사람들, 저녁에도 잠들지 않는 도시,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내용들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스웨덴이랑 다르더군요. 스웨덴은 특정 시간이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새벽까지도 열린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심지어 가로등이 많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여성이 늦은 저녁까지 놀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서울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즐길 거리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틀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모두들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전지훈련을 간 것인지 힐링 여행을 하러 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여행이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갔던 덕분에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저희 팀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상위권을 유지 중이라 다음 올림픽을 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는 파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자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가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싶네요. 왜인지 한국은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거든요. 열정을 받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한국 대표팀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덕분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컬링을 하고 있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에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